야, 우리 들어가자. 어딜 가야 돼? 진짜 여기 되게 유명해. 겨울 되면 이 동빛꽃이 되게 예쁘게 피잖아. 그래서 겨울 되면 여기가 완전 최고의 명소야. 너무 예쁘지, 이거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점프샷 한번 가자, 여기. 언니, 언니.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오늘은. 점프샷 하자. 여행 제목 자체가 이토록 특별한 여행이야. 그러니까 이토록 특별한 여행. 우리가 오늘 이토록 특별한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찍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주실 선생님을 모셨어. 아, 진짜? 어? 수냅 사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네 그거 알아? 점프샷인데 요즘 약간 인싸 사진처럼 다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거든. 어떻게, 어떻게? 뛰었을 때 이렇게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자, 갈게.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야! 너무 잘했다. 과연. 아! 아쉽게 한 번만 더. 자, 얘기를 해주세요. 타이밍이 누가 안 맞았는지. 지금 약간 총체적 낭독이라서. 왜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뛰어서 다 넘긴 했는데. 어? 윤주 되게 잘했다. 네네네. 오늘 좋겠습니다. 윤주 되게 잘했다. 다 맞질 않았구나. 네네. 하나, 둘, 셋. 셋, 셋 뛸 거 같아. 셋, 셋. 하나, 둘, 셋. 셋. 셋에 뛰면 셋. 셋에 뛰면 안 맞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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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잘한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 둘. 그럼 셋에 뛰려면 둘에 해야 돼. 하나, 둘, 셋. 그래, 그럼 이렇게. 이거다,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제. 셋이 다 다르네. 셋 하고 뿅 찍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예!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안 보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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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확산한 것 같아. 확산한 것 같아. 확산한 것 같아. 그럼 장풍샷 하러 갈까, 장풍샷? 장풍샷? 그냥 세 개가 날려줘. 상대적으로. 스리드 스포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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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샷! 아, 자, 다시 아픈 이건데. 언니 재채기에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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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다, 셋! 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좋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 왜 이러냐? 오늘 굉장히... 이제서야 합의 맞네. 이제서야, 이제서야 합의 맞네. 자, 완벽해 와도 돼. 아주 이제 특별한 음식을 좀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늘 특별한 음식 알았어요? 제주도에 오면 먹는 특별한 음식. 여기는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서 올라가면 돼. 지금, 지금 제철인 게 뭐가 있죠? 제철은 일단은 방어류하고 방어가... 네, 이렇게 양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방어라고 그랬어.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2kg 정도 나옵니다. 에? 2kg. 잠깐만! 2kg, 3kg! 잘생겼다. 너무 커, 너무 커. 지금 뿔소라 먹어야 될 때 아니에요, 뿔소라? 뿔소라는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하죠. 뿔소라 어디 있어요? 야, 뿔소라 한 번 봐야지, 또. 저희, 뿔소라 좀 주세요. 소라 일단 드릴게요. 네, 일단 소라랑... 메인회는... 메인회는 뭘로 할까? 방어로 할까? 방어? 그래도 겨울방어잖아, 겨울방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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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큰 애랑... 너무 큰 거 말고... 네, 너무 큰 애랑... 저희가 소식을 해서요. 잘 드신다고 하시던데. 잘 드신다고 하시던데. 잘 드신다고 하시던데. 어, 갑자기... 진짜 크다! 머리가... 진짜 크다! 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이야, 뭐부터 먹어야 되냐? 이야, 진짜. 나이다, 뿔소라 하라. 가겠습니다. 오우! 음! 아우, 꾸들꾸들해, 뿔소다. 멋있다. 음! 그거라도. 진짜 맛있다. 응. 여기가... 꼬리다. 맛있는 거야. 여기가 꼬리가 제일 맛있는 거야? 응. 그 삶이 다르지? 응. 그리고 이거 김치에... 아, 이거 원래 묵은지에 싸먹어야 되는데. 음! 아우, 쫀쫀하네. 한번 싸먹어보자. 레츠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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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지를 씻어서 먹으면 돼. 그래야 되겠다. 아우, 된장 물판 너무 맛있는데? 음! 뭐가 이거? 음! 음! 렛츠고! 음! 음! 렛츠고! 음! 음! 따뜻한 밥에 고등어 한 조각. 음! 봐봐. 옛날에 진짜 고등어 우리 강원도 살 때는 산골이잖아. 어? 고등어 귀했지? 고등어가 귀한 걸 둘째 치고 고등어 자체가 그러니까 자반 고등어. 생선 장수가 이렇게 정말 이고 다니면서 팔았단 말이야. 그때 이제 거기 연탄불에다가 이제 고등어를 자반을 쳐 보면 하얀 쌀반에다가 자반 고등어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언니를 이제 놀고 있는 우리 언니를 동네에다 대고 불러. 응. 은하야! 이렇게 불러. 동네에다 그냥. 어. 이 밥이야! 이 밥 먹으러 와! 그러는 거야. 옛날에... 이 밥을 이 밥이라고 그랬거든. 어... 아니... 같은 세대인데. 이 밥은 뭐야. 이 밥은 뭐야. 나이로 숙겼니? 어디서 놀다가... 이거 뭐야. 숙취가 나와. 여기 자, 김송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대박 나십시오. 자, 우리 중전마마. 이번 드라마. 대박 나시고요. 감사합니다. 언니 살짝 거기에 그거 뭐야. 뼈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뼈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 이젠 매운탕 잘하네. 아, 그래? 응. 먹어봐. 대박? 나 소머리 국밥 먹는 것 같은데? 어, 미라 언니가 이런 반응 처음인데? 미라님도 남의 요리 잘 인정 안 해 주는데. 이거 고양의 맛이야. 약간. 고양의 맛. 어, 어. 잘 먹었다. 야. 이제 우리 후식 먹으러 가자. 어. 항상 이렇게 코스로 먹으려고 그래요. 아유, 그래도 여기 아닌데 또 깡패하고. 또 특별한. 특별한 후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말 좀 특별한 거 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해도. 불 쏘라, 불 쏘라. 야, 제주도 불 쏘라. 너 이거 야.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싱싱하지는 않은 걸. 제주도만의 어떤 그런 거를. 근데 우리 넷이 모였으니까 특별한 거죠. 어머, 어머, 어머. 마무리는 또 우리 중전마마가. 그럼 내가 뭐가 돼? 뭐 일어나시지요. 우리 모두 다 일어나시지요. 세용이 너. 너. 아유. 아유. 비대해졌다, 비대해졌어. 왜이리. 아유, 아유, 아유.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소리 들어봐. 나. 나, 진짜로. 그냥 되면 나. 그렇지? 그냥 되면 나. 어? 이게 어디지? 어, 이곳에 오는 면? 아니, 아니. 조천읍, 조천읍. 조천읍. 아, 진짜 소리 나. 오, 나지? 맞습니다. 예, 예. 언니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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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아유, 배우들은 진짜 안 해. 이건 해. 언니 디저트를 먹으러 왔다면서요. 자,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우와. 진짜. 감귤은 농장에서 따먹어야. 제발하시지. 고홍색. 저 하나 들어와. 러브에서 한번 찍어주겠어. 다 잘라주겠어. 어, 예뻐. 너 아역대 같다, 약간. 아여골골 나오는데, 아여골골. 살이 쪄서. 야, 언니. 뭐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언니, 앉아, 앉아, 앉아. 우린 배경에 불과하지. 여기는 귤을 그냥 쌓아놨다, 쌓아놨어. 얘들아, 우리 시간 제한을 두는 게 어때? 그래야 많이 먹거나 따거나. 알아서. 10분의 통계가 있으니까 누가 제일 많이 따오나 하자. 일단 그러면 10분의 시간을 주고 여기서 만날까? 그래. 만나자. 준비. 뭐야, 진짜 10분에? 시. 자. 어우, 나는 이런 거 다행이다. 왜 같은 나무가. 야. 왜 같은 나무가. 야. 알았어, 여기 갈게. 여기 갈게. 이런 걸 또 내기를 하실까들. 왜. 왜 여기는 없어? 너무 맛있어. 이거 먹을 때가 아닌데. 장갑 끼니까 또 이게 베끼지질 않네. 10분이면 뭐 시간 많지 뭐, 그렇지? 목이 마르니까. 잠시만요. 이건 카운터 안 세면 되잖아. 여기 있는 거 엄청 큰데? 응? 새로운 거가 낫겠다. 아, 아! 여기 와! 진짜 와! 와, 진짜 예뻐. 와, 대박이다, 여기. 여기까지 한번 먹어볼까 봐. 구리야. 구리야. 이 나무가 제대로네. 여기 햇볕 받은 이런 걸 따야 돼. 여기 아주, 이거 얼마나 당도가 높겠어, 이런 것들. 여기 그냥 봐봐요, 여기. 여놈! 이 집에서 제일 큰 애 같은데? 어때요? 이 집에서 제일 큰 애. 제일 큰 아이를 찾겠어. 1분 남았어요. 왜? 아이고, 끝나고 말고 그런 게 어딨대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30초. 한 번 더 됐어. 한 번 더 됐어. 아이고. 야, 빨리 와, 이제. 어디입니까? 여기인가? 어디 있지? 이게 한 봉지지, 뭐. 야. 이 정도가 한 봉지지. 네, 맞습니다. 세영이 어디 갔냐? 세영아야, 빨리 와. 내려갔을 때 떨어뜨리면 안 돼. 그런 또 룰은 없었잖아요, 원래. 미라이처럼 이렇게 돼야지. 야, 땀 좀 봐봐. 아깐 섰단 말이야, 다. 이런, 이런. 그런, 그런. 야, 봤지? 뭘 봐. 서 있는 거 봤지? 야, 나처럼 자립을 할 수 있어야지. 이상하다 아까 잘 쳤는데. 딱, 혼자 딱. 자, 봤지? 뭘 봐. 나 서 있는 거 봤지? 뭘 봤다. 봤잖아. 봤지? 저 세웠어요. 쟤 세웠다. 어? 나 서 왔어. 어? 몇 개 드셨어요? 어, 하나 먹었어. 하나 먹고 두 개째 지금 걸려가지고. 아, 둘이. 일단 하나 먹은 거. 네. 뺐고, 저 이거 든 거 빼고. 아, 이걸 빼야 됩니까? 아, 여기 걸리는 거 막, 서 있는 거 막. 아, 그랬잖아요. 아, 정말. 그럼 잘 얹어봐요. 아, 예,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이 두 개는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자, 이제 세워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저기요, 김숙님. 네. 집중 좀 해 주실래요? 언니 이거 먹... 언니 이거 먹던 거를 두. 아, 진짜. 어, 그래, 그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열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여덟. 여덟.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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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서른 여섯. 서른 일! 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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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2등! 아홉. 야, 이거 뜯어줬어. 어떻게 해. 우으로부터요? 네? 뭐 상 없어요? 뒤에 가져가요! 진짜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라는 게 이래요, 이래. 내일 안 신는 날이야. 오, 좋겠다. 그래, 너무 좋겠다. 안 씻는 날이 있어? 이게 여자들의 대화입니다. 근데 가인아, 넌 좀 씻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며칠째 안 씻어.